안녕하세요. 꽃비입니다. 며칠 전에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챔피언을 투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. 제 생각에는 이렐리아가 많은 표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요. 생각보다 이 캐릭터에게 과반수의 표가 가면서 작업을 하게 된 모르가나입니다. 롤을 하면서 지금의 모르가나의 이미지가 리메이크 된 것을 알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전에 모르가나를 보니 정말 의악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. 리메이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된 모르가나 스킨은 아무리 뒤져봐도 오리지널을 이길만한 스킨이 없는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모르가나를 만들게 됐어요. 또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하거든요. 모르가나를 만들 때 드레스에 기다란 치마 딴 외에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었지만 날개를 한 땀 한 땀 붙이느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비록 날개를 쓸 순 없지만 그 날개가 정말 아름다운 클레이 피규어 모르가나를 만나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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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